자 여기가 카르타애나 볼롬비아 어떻게 하시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일산으로 지정된 그런 곳이고요 아 거리가 진짜 이뻐요 여기 보시면 꽃도 분홍색이고 나무도 이렇게 진짜 와 랩 잘하신다 이거 스페인한테 왜 다 알아들을거 같지? 스페인한테 왜 다 알아들을거 같지? 스페인한테 왜 다 알아들을거 같지? 성품들 어떻게 트는거에요? 저건가? 여기있다 저희가 여기 있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바다를 고르는 겁니다 이렇게 한바퀴 worthy of friends? South Korea. Welcome, welcome, welcome Tanteonio 광양 느낌 있다 이 카르타나 역사지구 Beya, Be No Wori Be Beya 신들에게 베öz Hua 일단 태36 태36 Latim 태 65 태当然 자, 이거 좀 더 가야해 1홍 3$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좋아야 한다 형, 형님, 형님 네, 형님, 네? 1홍 3$ 아니, 랩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아니, 랩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장식용으로 다 눌네 와.. 참 어렵다 이 사람 어디갔어? 이 사람 장난치다가 손 모가지 잘렸네 이쁘다, 맞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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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e 여기 디즈니가 나올 것 같은 형님 계시네요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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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뭐야? 다들 이제 처음에는 저한테 친호라고 하다가 친호 맞따라서 해요 꼬레 아니냐고 헛글러오세요 아.. 새해의 도시다 차도 없고 그래서 너무 빠른데 & 무이비엠 비엣 5, 6, 6, 6, 7, 1, 2, 3, 5, 6, 7, 1, 2, 3, 5, 6, 7, back on! 방금 시작하려면 멕시코어! N.I. C.O. L.A. 닉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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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안녕히 계세요! Bulgaria! 콜롬비아! 몇 년 지났어요? 지금까지 6 년 동안 불가리아 요구르트는 유명한 것 같아요 네! 불가리아 요구르트는 유명한 것 같아요 정말? 네!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불가리아 요구르트는 유명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음식이 필요해요 정말 좋아해요 아! 불가리아 그렇다고 봅니다 자 오늘도 날이 밝았습니다 콜롬비아에 순영원 있거든요 순영원이 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뷰가 좋던데 여기에 요새가 있는데 요새를 보러 갈거고 그리고 오늘 거북선 콜롬비아 칼탄에 거북선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거북선도 한번 보러 갈 생각입니다 어... 140 140 안 좋다 아... 나 오늘 스파이오 네 아, 네 이렇게 ero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사진 찍어줘요 104 104 10 104 104 1-1 1-0-1 여기가? 네 저 운전이 안 되겠는데 이거 순영원이랑 너무 걸린다라는 거 103, 혹시? 103, 104, 104, 104, 105, 105, 105, 10 아까도 경기관 아저씨 시키는 대로 갔다가 와요 대야 대야 네 두 대야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가? 꽈배기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 느낌 아니 아 아 어디야? 아 아 여기 무조건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안 돼요 모토사이크 모토사이크요? 모토사이크요? 아 저기 걸어서 내려온 사람 있는데 어디까지 가고 있다? 아 어디까지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고 가요? 아 adoptin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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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야 돼? 한국어, 사우스코리아 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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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위험하다 해 놓고 갑자기 경찰 불러 놓고 경찰 저기 놔두고 그리고 전 혼자 올라가라고 거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경비가 상황한 거지? 아니 뭐야 갑자기 이렇게 병이 나간다고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콜롬비아 공권력을 양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왕도 께스터? 께스터 세일 께스터?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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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해안가도 다 보여요 굿모닝 만삼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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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뷰가 멋있네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공교 박물관이 되었다고 그런 소리가 있더라구요 초등학생 때 벌쓴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어떤 의식을 했다고 와 이게 카르타이나 전체 풍경입니다 다리같은데 다리가 그냥 여기 정원 진짜 이쁘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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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1,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20,000원 20,00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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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 콜롬비아 포토스튜디오가 있는거 같은데 포토스튜디오 앞에 먹을거 팔고있어요 어디에 엔터란스? 엔터 그냥 나가라는건가 아 맞다 맞다 제가 이쪽을 또 가려고 했었거든요 포토 포토 와 멋져 제 이름은 태우 제 이름은 태우 제 이름은 태우 아 오케이 태우 여기 대포도 있고 사람들 여기로 들어가는데요 왜 드린거야 뭐야 와 여기 와 요새 같다 진짜 아 요새 많구나 뭐야 여기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게 1650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57년 각 구역마다 이렇게 터널이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네요 길을 모르겠다 이거 어디로 나오고있지 감을 못잡겠는데요 여기 여기 뭐야 와 아 자 이거는 딱 숨어가지고 여기 딱 여기서 총 쏘고 막 뿅 뿅 대포가 왜 이렇게 거꾸로 박혀있어? 지금 이 요새를 올라와 보니까 일단 입구에서 올라와서 이 두 가지 갈래로 나뉘거든요 이쪽 구역이랑 이쪽 구역이랑 나뉘는데 이쪽 구역은 뭔가 문화재 뭔가 동굴타옴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고 이쪽은 뭐 매점이나 기념품 가게 그런 게 좀 많네요 세상에 이제 물건 파는 것 같은데 와 여기 음식 좀 대박인데요 여기서 뭐 먹어야겠다 살면서 처음 보는 음식인데요 여기가 쫄깃하니 맛있네요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여기 쪼고기인데 진짜 많다 쪼고기 샐러드인데 뭔가 헤비한 느낌? 근데 진짜 대박이네요 여기가 박혀잼이고 그리고 이 정도 비주얼인데 진짜 만원 조금 넘는다는 게 그게 진짜 너무 신선한 충격이네 너무 좋네요 아니 이거 옷 이거 되냐고 물어보니까 탈의실이 지금 창고가 됐는데 잘 가라 나 이거 브로우 51원 51원? 그래 그래 2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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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터 1리터 여기가 가져왔어요 네 근데 이건 이걸 막고 어떻게 한거야? 왜 이렇게 꽁은거 같아 와우 진짜 만들고 있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리고 이 에메랄드 크리스탈리세이션 네 두개를 한 번에 더하면 돼 이거 뭐지? 좀 무섭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해군 그리고 항해사 출신으로서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멋진 거북선이 웅장하게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콜롬비아가 진짜 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 때 진짜 유엔에 동참해서 이 지형군을 보낸 나라라고 합니다 그때 해군 뚜칙함 하나랑 지형군을 폐로 태워서 한국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때 출발했던 지역이 이 카르타에나 이 쪽이라고 합니다 아 콜롬비아 진짜 대단한 나라에요 정말 아 40 네 40 네 네 너무 너무 럭셔리한데 좋아 좋아 utan 정말 진짜 포즈 잤네요 저 사람 모델이네 워우 잘 drawn? 안 돼! 배가 찐τη다 아 미치겠다 왓 alot 너무 잘하자 하폰은 나야? 중국은 나야? 중국은 나야? 하폰은 나야? 하폰은 나야? 제가 기억나는 것 같아 나는 중국은 한국에서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고 나는 중국은 나야? 하폰은 나야? 중국은 좋은지? 중국은 나야? 중국은 나야? 나야? 그런지 모르겠네 어떤 서울이 너무 웃겨, 어떤 서울이 넘어서 보니 뭐 누구 이름으로? 제 이름은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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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만 왜 이런 친구가 왜? 혹시 모르겠어 제 친구가 지디 고맙erel 인Chi 제 친구가 です 어, 여기 아직 안 됐다 네, 지금 안 오지 마 잘 안 오지 마 네, 어떻게 지난번에 오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 잘 안 오지 마세요 지금 한국에 오지 마세요 왜? 어떻게 지난번에 오지 마세요? 잘 안 오지 마세요 네 아주 어려워요 네 네 테크놀로이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Morning, University afternoon, 베이커에 일하려고 선생님, 저는 브레이슬랙 브레이슬랙 브레이슬랙에서 만날러 어린 러시아 네, natural 본인은, 중국은 비교하고 왜냐하면 가게는 비교 Valley area are the city in a city New Holland is too much Oh yeah, it looks so expensive 1. 코코 진짜 저분들 도시략이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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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아 드레스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아까 순병에서 만나던 사람 또 만나가지고 세계 문화유산 등록증 카르타이나를 불러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의 자연을 보고 도시에 있고 하다가 또 이렇게 뭔가 옛 도시 같은 느낌 뭔가 이제 고대 도시 같은 느낌 오니까 너무 진짜 기분이 좋고요 중국인인척도 하고 또 이상한데 끌려가고 아까 만나던 사람 또 만나고 막 그런게 인연이야 인연이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나왔나왔나왔나 또 시작 산타마리아 오토포트 저는 지금 산타마리타라는 곳에 가가지고 산박살 트래킹이 있거든요 이게 엄청 흥적이 좋고 또 저번에 만났던 콜롬비아 부부가 너무 좋다고 진짜 꼭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콜롬비아 사람도 진짜 다들 진짜 잘하시나 의자 잡고 있었는데 막 오라고 오라고 저기 가라고 가라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상한데 개불같은데 이거 어 뭐야 이거 잠깐만 기사님한테 용기 내려주세요 슈퍼마리아 어디있냐 슈퍼마리아 어디있냐 어 뭐야 산타마루타 없나 여기 제가 티켓을 카르타잔에서 산타마루타까지 가는 걸 끊었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가 다르다고 아 지금 보시면 제가 갈 곳이 저쪽이거든요 범어를 트래킹 할 겁니다 50,000원 뭐야 이거 고기 너무 질이야 60,000원 50,000원 모토타입 2,000원 모토타입 2,000원 칸트 캐스터 디엘 스페스터 8 3 8,000원인데 오면서 막 원래 마흔인데 마흔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9,000원을 잃어드립니다 이거 각 숙소에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충전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여기도 엄청 높아요 대박이네 지금 숙소 바로 옆에 해변가가 있어서 나와봤어요 지금 숙소 바로 옆에 해변가가 있어서 나와봤어요 네 멕시콘 칸쿤 멕시콘 칸쿤 좋아해요? 좋아해요 브리나 브리나 아이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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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무슨 날인가 본데요 칸쿤 타고 우울 안쪽 are you drunk? no but you are so funny I know that I don't know did you hear her? lawyer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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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isco street street one here? ok when you are so so drunk and you can bu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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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like bu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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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 bulto bulto c bu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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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ulto spain 그리고 이제는 아까도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랑 얘기하던 멕시코 사람 주명은 하루였어요 범보랑 제가 오늘 버스에서 에어컨을 너무 많이 맞아서 사실 갑자기 기분이 너무 뜨거든요 머리가 진짜 찌짐 되게 아파요 술 먹고 놀다 보니까 다다왔어요 아무튼 오늘 산타바라테를 돌보았고요 변수가 너무 많았던 날이었어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나가자 퇴퇴하겠습니다 오... 손님